Q. 더 오너라. 젊은 인생아. 젊은 인생아. 저도 괜찮아. 넘어지면 어때? 젊은 인생아. 젊은 인생아. 괜찮다. 못생기면 어떠냐. 상대가 나은데. 데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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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강명구 너 얘랑 해 알았어 내가 맞춰서 나 얘 딴 데 파가지고 파는 데 못 깨 다른 데 다른 섬 파가지고 강명구 저한테 파라 했어요 너 소리 없이 나아가라 당해야겠다 소리 없이 나아가라 그림자로 이거 왜? 야 어떻게 보면 우하하 날 사랑해줘 예쁘게 우하하 날 안아줘요 밝은 빛으로 감춰줄게요 사랑을 내게로 주세요 해선아 사랑 근처 해선아 아니 근데 왜 저한테 파라 그거 질문하냐 왜 저한테 파라 나쁘게 아빠 아빠 tell me tell me what I have to do call me call me 널 사랑한다고 어 소리 왜 이렇게 커 어 소리 왜 이렇게 커 내 키 참 크다 인정하지 응 나 나 그렇게 다 맞아 파자마 소자 이따라 괜찮나 그거 거기에 있는 근본없는 애들이 스킨이나 끼고 어 미드엿 하 하 하 하 하 하 아 한 대 맞아줘 그러면 싫어 내가 맞출게 주먹어야지 주먹어야지 집집집집집 영구야 진짜 봐줘 마라 말만 해 어? 괜찮아 괜찮다고? 어 와 진짜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인간이네 그냥 어차피 내가 이길건데 다 보여줄게 나의 무서움을 너의 무력함을 알려줘봐 아이 뭐해 라인 먼저 오면 어딨어 아 너가 빨리 가던 것들은 어 강명구 와 라인의 키 쓰는 거 봐 역겹다 역겨 도망주는 거다 응 아니야 명구야 스킬 좀 맞춰라 명구야 아노 아 이거 왜 안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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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해줬어 나 이기면 어떡해 나 이러면 자지가 없어 너 때문에 난 못해 못하는 사람 난 난 난 너랑 아네 이제 아 아 강명구 때문에 마트 찾아갈래? 어? 마트 어 마트 호성아 빨리 들어와 나 지금 자신감 찾아야돼 마트 찾아야돼 어